안녕하세요.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장 안영신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요. 두 달 동안 교육과정이 끝나고 제 일상생화로 들어왔습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릴금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오늘은 제가 오후에 배송이 한 200개 정도 나와있는데요. 배송하는 모습과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글로벌셀러가 제일 추구하는 나만의 아이템을 찾아서 그걸 실제 판매를 했을 때 내가 포장까지 했을 때 판매량이 많이 된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해외 상품을 국내에 파는 건데 송장을 한 200개 정도 뽑고 포장하고 이런 일요일의 과정들입니다. 일단은 송장을 다 나열을 하고요. 그런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 최고의 작품 이거 지금 주문이 들어와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 뒤에 있는 게 저희 지금 재고거든요. 그래서 이 재고 오늘 주문 들어오는 게 오늘을 빼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포장을 하려고 하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포장 후에 끝나고 다시 인사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네. 커튼. 커튼.